2024년에는 뱀티의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력과 영리함을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뱀티의 특성상 침착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여가 활동도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심과 배려심을 발휘하여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과 이해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집이 강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중한 자금 운용과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잘 맞추어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금융 계획을 세우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뱀띠의 분들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에는 뱀띠의 분들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혜롭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건강과 사랑, 경제 모두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협력과 지지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뱀띠와 대조적으로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관점과 태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성격과 상냥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뱀띠와의 결정력이 행동양식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활발하고 야심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띠와의 과인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의 욕구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띠와의 궁합이 좋지 않은 다른 띠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뱀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뱀띠는 보통 안정적이고 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잘 어우러지는 특성을 가진 띠들의 궁합이 좋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띠의 신중함과 현명함이 원숭이띠의 발성을 조절해 주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달띠는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띠의 궁합은 서로의 성격이 비슷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뱀띠와 비슷한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띠 모두 현실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함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두 띠의 궁합은 개인의 성격, 가치관, 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뱀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뱀띠는 대체로 현명한 금전 관리자로서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금전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뱀띠는 대체로 안정적인 금전 운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고 금전적 위기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어 금전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사업 측면에서는 뱀띠가 보수적이지만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안정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로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려 때문에 금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뱀띠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현명한 금전 운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금전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뱀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2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뱀띠의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숫자 6도 뱀띠에게 길을 열어주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풍부함과 안정성을 나타내며 뱀띠의 현명한 결정력과 잘 어울립니다. 숫자 8은 풍요와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로 뱀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뱀띠의 성향과 금전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학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만으로 운세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어서 뱀띠에게 좋은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띠에게 좋은 색깔은 해당 동물의 특성과 사주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택됩니다. 녹색은 뱀띠에게 유리한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의 힘과 안정성을 상징하며 뱀띠의 안정적이고 현명한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갈색은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며 뱀띠의 현명한 결정력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진주색 또는 은색은 뱀띠에게 도움이 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색은 뱀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성향을 부각시키며 풍부함과 품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뱀띠의 성격과 운세를 보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뱀띠가 특히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뱀띠의 안정성과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급한 결정이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관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뱀띠에 속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기대됩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뱀띠의 성격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자기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그것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해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을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행운과 성공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의 대운이 따르길 바랍니다.